안녕하세요. 저는 보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도 일상상화 중에서 자주 나오는 중국어 같이 소개해드릴게요. 똑같아요. 하루에 10분만 따라 익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큰 소리로 따라 익어보세요. 그러면 시작할게요. 시작! 헌 쭌얘 헌 쭌얘 전문적이다. 쭌얘는 전공이에요. 엄청 잘해요. 길 수 있어요. 너무 잘한다. 잘 만들었어요. 그러면 전문적이다. 그때 얘기하고 싶으면 중국 사람들이 헌 쭌얘 프로페셔널 헌 쭌얘 또 다시 한 번 헌 쭌얘 나중에 헌호 헌호 말고 그 사람과 잘 만들었어요. 완전히 전문가야. 그러면 헌 쭌얘 해보세요. 헌 쭌얘 쭌얘 일어나세요. 쭌얘 헌 쭌얘 혼자 읽어보세요. 헌 쭌얘 경찰은 잡을 때 가만있어 더 이상 뛰지마 가지마 그러면 또 뺏뚱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경찰 총 가고 있어요. 뺏뚱 가만있어 뺏뚱 이것도 뺏뚱이에요. 하고 만지지 마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강조할 때 말투 좀 세요. 장난 많이 치는 애기가 이거 저거 다 만지고 엄마가 화날 때 뺏뚱 가만있어 뺏뚱 만지지마 이런 뜻이에요. 다시 한 번 뺏뚱 또 뺏뚱 또 한 번 뺏뚱 혼자 읽어보세요. 똥 얘기할 때는 바람이 나와세요. 똥 똥 똥 똥 그 똥 아니고 그냥 중국어 똥이에요. 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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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일어나세요. 시라 가만있어요. 시라 또 한 번 시라 시라 젖쪘어요. 시라 비우는 날 옷이나 신발 머리카라 시라 앞에 주워놓으시면 돼요. 이즅 시라 시 시라 다 예약을 수이사요. 시라 다 시한 번 시라 도 한 번 시라 마지막 한 번 시라 아 배이정 하 추 처 허 르 추 처 허 르 처 허 처 허 처 는 자동차 허 허 허는 사고는 뜻이에요. 추 는 낫다 안 좋은 일이 생기다 그때는 우리 다 추 이 동사로 써요. 추 처 허 르 다시 한 번 추 추측허라 또 한 번 추측허라 교통사고 났어요. 후 세게 후 후 이 글자 나올 때는 다 안 좋은 이름이에요. 사고이에요. 추측허라 다시 한 번 추측허라 마지막 한 번 추측허라 혼자 읽어보세요. 非常好 带走 带走 还是在这儿吃 带走 还是在这儿吃 带走 还是在这儿吃 带走 가지고 갔다 在这儿吃 在这儿 여기에서 吃 먹다 还是 아니면 같이 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먹어요 带走 还是在这儿吃 한 번 带走 还是在这儿吃 读 한 번 带走 还是在这儿吃 혼자 읽어보세요. 读 한 번 带走 还是 在这儿吃 带走 带走 还是在这儿吃 带走 带走 还是在这儿吃 带走 还是在这儿吃 带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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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带了 带 带 带 带 带 带 带 동사할 때 걸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걸다 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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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꽈러. 다시 한 번. 꽈러. 당연히 꽈러는 종화뿐만 아니라 우리 게임할 때 게임오버 그 사람 죽었어. 게임에서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꽈러 라고 얘기해요. 아 다 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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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는 뜻이에요. 게임에서. 꽈러. 이후라지엔. 이후라지엔. 이후라. 활 얘기할 때 일어나세요. 이후라. 이따가. 이후라지엔. 이따 만나요. See you. 이후라지엔. 이따 뵈요. 이후라지엔. 또 한 번. 이후라지엔. 베이청하오. 이후라지엔. 쥐부쥬. 다시 한 번. 쥐부쥬. 또 한 번. 쥐부쥬. 기억이 안 돼요. 쥐부쥬. 우리 중국어 배울 때도 그래요. 아무리 열심히 배우도 중국 사람 만날 때 그 단어 안 나와요. 쥐부쥬. 다시 한 번. 쥐부쥬. 쥬 얘기할 때 휴 일어나세요. 쥬. 쥐부쥬. 쥐 쥐 쥐 쥐 쥐 쥐 쥐는 적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쥬 여기서는 뭐 어디서 살다 그 살다는 뜻이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결과 부어예요. 여기 쥬는 흔들지 않고 안정적이 있다. 쥐 쥐 쥐 쥐 쥐는 내용을 딱딱하게 저기 있어요. 그대는 화실이 기억해뒀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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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났다, 생각났다, 일어난다, 시작한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생각났어요 아, 맞다 생각났어요 또 한 번 또 한 번 想, 치, 라이, 러 또 한 번 想, 치, 라이, 러 마지막 혼자 읽어보세요 非常好 想, 치, 라이, 러 치, 야오, 러, 마 치, 야오, 러, 마 치, 먹다, 야오, 야 러, 과거, 완류 마, 질문 약을 먹었어요 치, 야오, 러, 마 또 한 번 치, 야오, 러, 마 친구가 어디 불평할 때는 우리 한성 치, 야오, 러, 마 이렇게 물어요, 그쵸? 다시 한 번 치, 야오, 러, 마 아플 때 뿐만 아니라 친구가 조금 이상해요 정상하지 않나요 약간 미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! 그때는 중국 사람들은 치, 야오, 러, 마 아, 이렇게 물어요 당신 좀 정상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치, 야오, 러, 마 또 한 번 치, 야오, 러, 마 치, 야오, 러, 마 약을 먹었어요 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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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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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병하다, 바꾸다는 뜻이에요 러, 바꿨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누구세요? 그대는 니 러, 니 러 헤어져 당장 러, 다시 한 번 러 이건 중국 사람들이 헤어지대에 많이 나오는 말이야 왜 헤어져? 니 러 너 바꿨어 너 옛날처럼 그렇지 않았어 러 러 다시 한 번 러 마지막 러 잘했어요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한 번 복수하고 꼭 기억해주세요 싱크올라 자이젠